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20째 수업 실행 인데요 도시계획과 실시계획과 사업시행 방식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실시계획과 사업 방식 부분은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특성이 있는지 실시계의 인과 부분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실시계의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시행 방식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개발계획을 하고요 항상 이제 같이 쓰는 겁니다 지겨울 때가 됐죠 근데 이게 왜 자꾸 쓰느냐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개발계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구역을 하죠 개구실 구역지정 자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중간에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가 뭐에요 실시 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뭐에요 인과를 신청하게 됩니다 개구실 근데 그럼 실시계획이라는게 이제 나와야 돼요 실시계획의 내용을 보는 거에요 실시계획에 뭐에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제 개발 면적이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죠 실제로 하는 계획 실지로 하는 계획이라고 해서 이 안에 실시계획이 뭐가 포함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시계획의 내용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도시계획은 실시계획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의 작성이 인과라고 되어있죠 실시계획 시행자는 대통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사에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는데 그래서 개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개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됐죠 실시계획 작성 기준 하죠 실시계획은 뭐야 개발 계획에 맞게 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고 아버지 아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닮아야 돼 아버지가 아들 닮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문제 거꾸로 하면 돼 개발 계획은 실시계획에 맞게 짠다 그럼 틀린 말이야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세요 문근영 이란 배우 있어요 문근영 문근영 국민 여동생 근데 저번에 보니까 고현정 이라는 배우가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삼성과 옛날에 그 조현정 이마트 그런데 신세계 고현정 보더니 우리 꼬마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조카가 문근영 닮았다 그러다가 말이 안 되잖아 고현정이 50이 넘는데 거꾸로 해서 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근영이 고현정을 닮은 거지 고현정이 문근영을 닮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이런 실계야 이렇게 들어가고 개발 맞게 작성해야 된다 즉 상위계획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준 기준은 세부적인 사항은 뭡니까 국토교통문영관이 정하게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시시계획에 인가라고 되어 있네요 지정권자에 인가 자 지정권자가 인가 잘 모르면 다 지정권자죠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건 만약에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면 자기가 자기를 인가할 수는 없잖아요 작성이 시시계획에 관하여 지역 지정권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시계획을 변경하나 폐지하는 경우도 준용한다 경미한 건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인가신청 시행자가 만약에 우리가 한국도로공사가 있어요 한국도로공사가 아니고 LH LH LH가 실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인가 국장한테 뭐에요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대도시장을 제외하고 군수구총장을 거쳐 지출한다 다만 국토교통용,특별대수시장, 대수시장, 지정권장의 경우는 국장한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H나 그러면 서울시한테 받으면 되고 그렇죠. 우리가 현대는. 현대가 서울에서 하면 서울시청에서 받으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장 투표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사전 충치인데, 이게 시험에서 학생들이 많이 들려요. 되게 어렵거든요. 의견의 사전 충치인데, 사전 충치인데, 미리 시리즈예요. 미리 시리즈. 미니 시리즈는 미리 시리즈요. 자 우리가 이제 제 딸 이름이 미리에요. 박미리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리인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놀러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미리 때문에 놀러 가려 합니다. 놀이동산에. 그럼 에버랜드를 갈지 그렇죠. 어떠면 서울랜드를 갈지, 롯데월드를 갈지 의견을 언제 들어야 돼. 미리 들어야죠. 미리. 미리 들어야 돼. 나중에 듣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야 되는데, 자 미리는 나보다 나이가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북장의 미리는, 북장의 미리는 시도의 의견을 듣는 거야. 시도대장. 그 다음에 시도가 할 거면 뭐예요? 시군구의 의견을 듣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봐봐요. 지정권자가 실시의 작성인가 라는 경우에 북장이 지정권자이면 시도대정의 의견을 듣는 거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 대도시는 직접 하니까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문제 어떻게 출제되냐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누구한테 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 그럼 족보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의 의견을 미리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윗사람의 의견을 미리 듣는 걸로 나온다. 그러니까 시도대정시장의 의견 정치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안되지. 족보가 꼬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국장의 미리는 시도대, 시도의 미리는 시공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는 아랫사람의 의견을 미리 듣는 거야. 나보다 아래, 그러니까 아랫사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미리인지가 시험에 헷갈리는 거예요. 시험에서 어떤 일인지.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의 고시 및 공담이 있는데 나 이렇게 실시할래요 라고 인가받았으면 고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실시계획이 나오면 이 동네에 새로운 지구단위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상업지역이 되는 거고 주거지역이 되는 거고 공업지역이 되면 원래 이 땅 전체는 관리지역이었어. 개발을 못하는 지역인데 개발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실시계획에 고시하면 새로운 도시계획이 나왔잖아요.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즉 새로운 용도직이 나온 거로 본다는 얘기야.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된 것에 저촉되는 건 왜 저촉돼? 기존의 도시계획이 바뀌었으니까 저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경된 거로 본다. 우리가 검정고시를 마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종전의 중학교 졸업자는 뭐가 돼요?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을 갖게 된다. 이 뜻이야. 이걸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맨날 시험에 틀려요. 변경된 거로 본다. 폐지된 거로 본다. 폐지야 변경. 폐지가 아니지 학교 안 다니는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바뀐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마치면 고등학교 졸업한 거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도시군관리계도 저촉되는 상황. 중졸일 때는 안 되는데 고졸이면 된다라는 상황으로 변경된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형도면 고시라는 게 있나요? 지도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계획이 들어갔을 때 동네에 대한 지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 지형도면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지형도면은 원래 그렇죠. 바로 지체 없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지체 없이 나올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용도지역의 지형도면 코시는 사업기간 종료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야. 후불제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 있을 때 이 도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제 발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준의 도시계획이 변경된 거로 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토목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이 동네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후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즉 1년 안에 한다. 이렇게 나온다. 2년 안에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업 끝날 때까지. 즉 나갈 때까지만 밥을 먹으면 된다. 돈을 내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실식의 인가를 받았어요. 실식의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라는 게 완장 채워준 거구나. 완장. 완장 채워줬으니까 허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으니까 이때는 뭡니까? 인허가는 다 받은 걸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실식의 이걸 작성하나 인가였을 때 지정권에 해당 실식에 대한 다음에 허가, 승인, 심사, 인가, 신고, 면허, 등록, 협의 또는 처분 등을 관해서 관계 행정에 협의하는 사이에서는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본다. 즉 우리가 무슨 얘기냐.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면 면허증은 제시할 필요 없다. 이 뜻이야.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실식의 고시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인허가가 의지라 사업 인정 고시는 관전의 시기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실식의 인가식이 아니라 이거는 수용해서 수용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실식의 인가식이 아니라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시에요. 나중에 토지의 152번지, 160번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명 드릴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식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렇게 실시하려면 공익사업의 토지출부상 사업인정. 즉 토지 수용권이 인정되는 거 본다라는 게 아니라 실식의 고시시가 아니라 사업 인정이 된 거는 토지 수용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토지의 121번지, 2번지, 세부목록을 고시했을 때 즉 세부목록의 세목이 뭐냐면 12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를 수용한다고 얘기했을 때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실식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뭡니까? 실식의 하수소법에는 공공하수소공사시설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행정장과 협의할 때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차피 베스크라미드 31처럼 인가를 받으면 한 30가지 정도의 인허가를 다 받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결혼한다? 결혼했는데 우리가 서로 결혼했다는 건 혼수를 여자가 마련하고 남자가 집을 마련할 수도 있죠. 전통적으로 보면. 근데 거기 냉장고에 있어. 취약도 욕실에 있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냉장고에 물을 딱 꺼먹었더니 부인이 야 너 왜 처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가 부부라는 거 결혼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서로 이런 걸 다 받은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관련 서류가 필요하면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제출하면 되고. 그래서 이 서류에 대한 처리 시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사전 협의. 지정권자는 실식을 작성하여 인가할 때 인가할 때 이 서류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했을 때 며칠? 20일. 20일 안에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는 쉽게 돼서 20일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농지야. 농지면 예를 들어 농지면 농지를 전용할 거야. 그러면 돈 전용 허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누가 하냐면 농림부 장관이 있어야 돼요. 농장이 OK를 해줘야 되거든. OK 안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농림부에다 우리가 서류를 제출해. 농림부에서 뭐예요? 그래도 좋다. 20일에 의견을 갖다가 이놈을 시키려 의견을 내지 않으면 통과된 걸로 보는 거지. 이런 건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음식이 있는데 라면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라면이 있는데 이거 누구 거니? 그랬더니 제 동생이 자기 거라는 거야. 이거 형 먹어도 되냐? 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어. 그럼 먹으라는 얘기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먹으면 되는 거지. 먹지 마. 그렇게 했죠. 먹는다 라고 하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면 의견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짜장,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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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이 있잖아.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법.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해서 다 밀어버리는 방식이 있고 환지라는 건 뭐에요 아까 토지주가 이렇게 있었을 때 봐봐요 수용은 A B C D가 있었을 때 나가 이 자식아 하면서 다 밀어버리고 수용보상금 30만원씩 내쫓고 내가 토목공사 해 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팔아먹는 방식이고 기다려 기다려 라고 하면 기다려 해서 환장하겠네 기다리다가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토지를 토목공사 해서 땅이 비싸지 잖아요 땅은 한 100평 A가 한 1000평이 있었으면 A 프라임 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이제 A가 1000평이면 A 프라임은 만약에 500평만 받아 근데 A가 원래 평당 한 2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했다 그럼 10만원 해봐야 얼마야 10만원 해봐야 10만원 해면 1억이지 뭐 그죠 근데 A 프라임의 땅은 금사라기 땅이지 토목공사가 다 마쳤으니까 A 프라임 땅은 평당 100만원이 됐다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5억이잖아 500평만 받아도 그래서 A 프라임을 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 땅을 이제 채비지라 그래서 교체하는 데 비용을 충당하는 땅을 사는 거지 근데 이거는 기다려야 되고 보통 내가 입장에서 생각해요 만약에 X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X 입장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바로 현금을 다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때 현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죠 왜 돈 안 주고 보상금 안 주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 환지를 하는지 어떻게 수용하는지 하고 혼용한다는 건 뭐예요 짜장 좋아해 짬뽕 좋아해서 나는 짬짜면 하는 거예요 짬짜면 혼용이라고 하는데 봐봐요 땅에 이렇게 있어요 길거리 여기는 수용 여기는 환지 여기는 뭐 수용 여기는 환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혼용하는 건데 이 혼용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아예 이쪽 짬짜면을 섞어서 먹냐 그래서 분할 혼용 방식이 있고 혼용 비분할 혼용 방식 있어요 비분할 섞어서 먹는데 비분할 혼용 방식 있어요 돌려놔지고 이걸 뒤에 설명할 거예요 보통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설명하면 혼용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이거 혼용은 분할 혼용 방식이 있고 비분할 혼용 방식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분할 혼용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뭐예요 가능해요 가능하구요 분할 혼용 방식에 있어서는 뭘 주의있게 보셔야 되냐면 분할 혼용 방식 시 그쵸 사업 시행 지구별로 예산을 별도로 짜야 돼 우리가 우리가 놀러 가서 따로따로 밥 먹을 거면 뭐예요 별도로 별도로 짜야 돼 사업 시행 지구별로 예산을 별도로 짜야 돼 왜냐하면 이게 누가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환지 어떤 혼용이냐 라고 했을게 환지 자 우리가 좀 환지는요 이렇게 돼요 환지는 여기서 도심의 정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집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 들어가요 자 봐봐요 1번 케이스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토지구액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1번 케이스를 한번 보자 옛날에 부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뭐야 정비가 안 됐을 거냐 부시가지 여기는 부시가지 1번 케이스 부시가지 라고 하자 자 여기 술집 있다 여기 교회가 있고 여기 학교가 있는 거야 자 여기도 똑같이 술집이 있고 여기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술집 옆에 교회가 있고 술집에 학교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건전한 건 전부 다 뭐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불건전한 건 이쪽으로 보내고 건전한 건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서 이걸 갖다가 토지구액 정리가 되는데 정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불건전한 게 이리로 갔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되는 거고 여기는 건전한 게 이리로 갔다 그러면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를 옛날 부시가 지는 이런 토지에 대한 행동 계획이 없으니까 바로 술집하고 주택가가 혼재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토지를 교환하고 분압하고 부액 변경하고 지금 형질의 병이나 공유질 철치 병이 필요하게 정리를 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수용을 하려고 했어요 수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 지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동네에 소문이 났어 우리가 원래 이만큼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수용이 났어 그런데 집가가 너무 높아진 거야 집가가 높으니까 수용을 못 하잖아 환자 하겠네 그래서 집가가 너무 현저히 높으면 환지가 되는 거야 집가가 원래 수용을 하려고 했다가 환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혼용방식인데 혼용방식은 뭐냐면 내가 이 전체인데 집가가 여기는 높고 여기 외곽지 여기는 집가가 여전히 낮아 그런데 내가 전체로 이만큼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이만큼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는 환지 여기는 수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비나 집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집단 그래서 거제도포로 집단수용소라 그래 보통 이제 거제도포로 집단수용소 집단 뭐야 수용소란 말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봐봐요 이렇게 돼 있으면 대규모로 조성하려고 할 때 LH가 주로 하는게 수용 방식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만약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했다 그런데 집가가 굉장히 갑자기 상승하는 거야 그럼 사업 방식을 수용해서 환지로 갈 수 있을까 예스 이게 쉬우면 잘 나와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에도 CF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수용지체에서 사업시행이 되어 있죠 수용지체에서 사업시행에 수용방식이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용방식 구성이 돼서 사업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시행에서 시행이나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조합을 제어 조합은 토지를 수용 못하니까 수업이 동의 요건에서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면적의 3분의 2 그리고 소유자의 2분의 1 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공은 이게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공공은 필요가 없는 거야 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용 법률에 있어서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해서는 기반적으로 공치법을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 등에서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업인정 가주시기가 세부목록을 고시했을 때야 실시계의 고시가 아니라 실시계의 고시가 아니라 고시가 아니라 토지의 세부목록이 뭐냐 몇 번지 몇 번지 123번지 124번지 125번지를 가져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공익사업의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주정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했을 때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법상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실시계의 고시로 보면 안 돼 실시계의 고시로 보면 안 된다고 지금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거 틀리는 거 안 된다 알겠죠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유일하게 세부목록고시고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재균청이 간에 특례인데 원래 재균청은 뭐야 공익사업 토지 취득 보상법에서는 원래 1년이야 1년 1년인데 1년인데 불구하고 1년 안에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끝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시개발에서의 시행방식 보자 모든 시행자는 수용사용이 가능해 그렇죠 공공도 가능 민간도 가능해 민간 같은 경우는 뭐야 토지 수용하려면 땅이 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수용사용 방식은 계획적 체결 집단적 주의 집단 수용소가 되겠지 시간은 적게 들죠 빨리빨리 하니까 비용은 많이 들죠 왜 돈을 주면서 하니까 환지 방식은 뭐에요 비용은 적게 들고 우리 버스 타고 가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시간은 뭐에요 많이 걸리고 현저히 높은 경우 대지관 둘이 섞어서 하는데 사업 방식의 전환 중간에도 가능한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봐봐요 이걸 다 외우실 필요 없이 원인은 뭐에요 집과 상승해야 한 거야 상승이 원인이다 이렇게 써 봐요 집과 상승이 원인인가요 그럼 집과 상승이 원인이면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과 상승이 원인이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처음에 수용이야 그 다음에 혼용이야 그 다음에 봐봐요 자 여기서 1번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집과 상승 했으니까 뭐에요 이게 완전히 현금으로 내는 자동차를 산다면 이건 일부 할부 일부 현찰이거든 그 다음에 환지로 가거든 이거 가능할까 수용해서 혼용 가능하지 수용해서 환지 가능하지 그 다음에 수용해서 바로 뭐에요 환지로 가능할까 3번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요 자 집과 상승했는데 이게 4번 가능할까 안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역방향은 안되니까 이거 가능할까 안되겠지 그렇죠 왜 땅값이 비싸졌는데 어떻게 수용으로 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능할까 6번 이것도 안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에요 이쪽으로 갈 때는 뭐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안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다 외우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봐봐요 자 수용해서 환지로 갔잖아 이렇게 혼용해서 환지로 갔잖아 수용해서 혼용을 갔잖아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질문이 있어요 뭐가 질문이 나오냐면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조합은요 기본적으로 환지부터 출발하고 환지의 방식은 안되 그럼 환지보다 더 낮은 방식은 없잖아 할부에 할부가 더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험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 원인이 뭐다 원인이 다시 한번 쓰지만 원인이 잘 정자로 쓰겠습니다 why not why y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y가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y가 왜 그래요 라고 쓴다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방식 변경이야 방식 변경 이건 왜 안 써 있느냐 안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전체를 정리해 보면은 토지 수용에 대한 내용들은 토지 수용권에 대한 내용들은 그 수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제 투용 시점이 되느냐 실식에 고시간에 쇠목고시이다 그다음에 사업 방식의 변경은 가능하다 중간에도 근데 우리가 어느 쪽 환지 방향 쪽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언제 토지에 쇠목고시 한다는 부분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 어쩔 때 환지하고 어쩔 때 수용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21 테마부터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본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인들에게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